안녕하세요. 또리사란입니다. 오늘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었는데요. 이 아이는 먼지철화예요. 먼지철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이상이 왔어요. 잘 자라고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어요. 다 안에 뿌리가 썩는 것 같아요. 이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더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를 뽑아서 다 이렇게 자구들을 잘라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되게 이쁘게 자랐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속상하네요. 그러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뿌리가 젖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겼네요. 뿌리는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렀나 봐요. 이런 데가 이렇게 그냥 똑 떨어져 버려요. 이렇게 물렀 것 같아요. 아우 되게 이쁘게 잘되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안에가 이렇게 좀 검은 저거가 있죠?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상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다 분리해가지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기도 근데 이미 이렇게 병들은 거라 아무래도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아무래도 이상이 있겠죠? 이렇게 뿌리가 썩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썩 그렇게 물러서 썩은 건 이쪽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안에가 이미 이렇게 생기면 병든 거죠? 한번을 더 잘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 분리해서 차라리 다 자구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 철화도루는 원래 이렇게 자구를 늘릴 때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늘리긴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안에까지 병들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에 줄기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여기서부터는 괜찮은 것 같네요. 이게 좀 약간 이런 거는 웃자란 것 같으죠?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이런 얘는 통풍도 잘 되는 그런 자리에다가 놔뒀었거든요.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됐네요. 벌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건 괜찮은 것 같으죠?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려서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너무 잘 자라더니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가 낀 것 같이 이렇게 처음에 되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게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나봐요. 명칭은 먼디 철화인데 이거 철화는 탈란지 모르겠네요. 한번 살리는 데까지 한번 살려보고 못 살리면 할 수 없고 이런 데까지 여기 이미 많이 저거가 들어왔어요. 이런 건 다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뿌리가 깨끗해야죠. 그런데 이건 이미 이 안에도 지금 병이 들은 것 같으죠. 이런 미파리가 이런 데가 병이 들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물을 줄 때가 됐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속상해요. 이렇게 깨끗한 데까지 다 이렇게 했어. 철화돌이 좀 기르기가 힘든 애들인가 봐요. 이렇게 한 1년 잘 자라고 있었는데 진짜 철화돌 멋있게 기른 거 보면 너무 멋있던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깝네요. 이 정도까지는 깨끗한 것 같으죠.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깨끗한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는 이미 위에서부터 좀 병이 들은 것 같으죠.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미 여기가 좀 이상이 있었던가 봐요. 이런 데까지 이런 거는 아예 이렇게 끝까지 적은 것 같아요. 한번 이런 거는 한번 말려봐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말려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네. 철화가 이렇게 자라다가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던가 봐요. 이 아이도 이미 이파리에서부터 병이 들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여기서 새잎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를 수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려봐서 이렇게 다 풍성하게 자랐었던 건데 이렇게 다 망쳐졌네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신문지에 신문지에다가 펴서 깨끗이 말려 보겠습니다. 이게 매다이나 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말려서 살 수 있는 거는 따로 이런 것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너무 속상하네요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서 한번 다시 심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 spectacular.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가워요. 그러나 고